어떤 역시도 없는 그런 나를 너만 혼자 집에 있을 때 난 옛 생각이 났는지 그럴 때 같던 하루 종일 또 불안했던 날 너는 비마저 내리고 네 우리가 듣던 노래가 라디오에서 나오면 나처럼 울고 싶은지 왜 자꾸 난 후회 되는지 나의 잘못했던 날과 너의 따뜻한 마음은 너 생각나 너의 바다를 정리하다가 내 사진이 혹시 나오면 너는 그냥 짓고 말는지 한참 바라보지요 또 힘겨운 여름날 우리 세상은 따뜻하죠 그리고 내일 내일 우리가 듣던 노래가 유튜브에서 퍼지면 나처럼 나처럼 왜 자꾸 난 후회 되는지 왜 자꾸 난 후회 돼 나의 나의 잘못했던 나의 잘못했던 엄마의 따뜻한 기록만 나의 잘못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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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자랑이 그 자랑이 이녀의 나랑, 왜iras 이 노래 아시는 아라, 그대요 나와서 너와 나와나가 내 맘가 못하다면 내 맘에 오게 내 맘에 오게 그대여 나와 같다면 내 마음과 똑같다면 그냥 나에게 오면 돼 The way we want to 내 맘 끝이 나리 로를 다 같이 함으로 셋, 넷 롱! 잠깐 끝내지마 피해갈 수 없죠 8단고음으로 끝내야겠죠 아니 화음 잘랐으면 끝내려고 했는데 제가 경험한 중에 정말 제가 경험한 중에 가장 아름다운 불협이었습니다 뭐가 중요합니까? 음함 맞고 안 맞고 근데 아버지가 다 아신다는 게 제가 볼 때는 김현우 때문에 알게 되신 것 같아요 그래도 할 건 하고 끝내야 돼서 마지막 제가 저의 그 8단고음을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모르겠는데 한번 방창 지르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리버버 좀 많이 넣어주시고 목소리 두껍게 해서 가세 경험을 어떻게 될지 그날 너의 별른데 위미와 딜레마 그 자리 감사합니다 함께해 여러분 함께해 여러분